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순천 개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승인까지 모든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을 비롯한 지역 전역에서 열리며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500억 원이 추입될 예정입니다. 고용유발효과는 2만 5천여 명,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까지 예측됩니다. 순천시는 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친환경 그린경제 전환과 정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 등 경기 부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 3월 AIPH 승인에 이어서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순천은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6 노동да 2020 노동да 2020 노동재